한국의 전주의 탑승 세 가지 갈 때 여유를 좀 가진다면 지금 같은 골은 굉장히 좋은 타고가 나왔겠죠 왼쪽으로 갑니다 전준의 타고 담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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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전준의 솔로 홈런 시즌 첫 홈런이 이 경기에서 터집니다 4국제 높은 공 방망이를 던졌습니다 이 타고가 아름다운 비행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서 전준우 타자의 또 한 방에 나오네요 전준우의 동점 토론 1군으로 선발 복귀한 최채웅을 상대로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2호퍼 시즌 첫 4번 타자입니다 변함을 걷어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계속 띕니다 담장을 말아봅니다 전준우 3번 타자 세종 두 번째 홈런 영의 균형을 깹니다 런테인에게 인격을 강하는 전준우 로켓과 전준우의 세 번째 대결 처음부터 타격합니다 센터쪽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담장쪽 담장 넘었습니다 토론포 전준우 잠실에 가장 먼 곳으로 본인의 타구를 보냅니다 2점 스코어는 4대1 실점 이후에 도망가는 롯데자이언트입니다 바깥쪽 거보내면서 순식간에 왼쪽 담장 뻗어갑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전준우 달하는 솔로 홈런 스코어 2대1 롯데자이언트 지금 홈런 굉장히 큰데요 지금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만들어낸 홈런이었어요 네 2,4의 주자 3농 풀카운트 잡아당겼습니다 방향으로 좌측 좌측 오전 추격의 투런 홈런 시즌 6번째 홈런 기록하는 전준우 선수 이제 8대4 바짝 추격하는 롯데자이언트입니다 몸에서 힘있는 공을 던졌어요 전준우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떴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전준우의 솔로 홈런